진심 참 각박하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려고. 어, 언니, 언니.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키네 집 사랑방에는 하수구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오키네 엄마는 오키보고 아저씨 앞에서는 이모라고 부르라고 시켰죠? 자, 오키야, 그러니까 엄마 말고 이모 해봐, 이모. 제가 이모라고 하는, 아니,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멍청해, 진짜. 어, 나 속 사저지. 소방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안 가던. 내가 이런 걸 낳고 미역국을 처먹었어, 내가. 아, 나 진짜 좋다. 언니, 오키 엄마가 왜 그래? 오키 엄마는 힘들게 오키를 키우지만 오키만을 바라보지. 제대로, 제대로. 어찌 하체 또 제대로. 야, 자식 새끼 그거 죽어라고 키워봤자 소용없는 거야. 어, 나중에 등골 빼먹으려고 막. 어, 엄마 나 돈 좀, 어. 이런 진상 떠는 자식 새끼보다는 말이야, 어, 늙어서 등 긁어줄 남편이 훌 남는 장사라니까. 뭐, 나중에 혼자 등 간지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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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죽 굶고 자빠졌던지. 아, 그렇구나. 그럼 언니는 등 긁어줄 남자 찾아먹겠나? 어, 내가 또 키픽해놓은 남자만 해도 한 700마리쯤 되던가. 어, 근데 목이 좀 칼칼하네. 경문아가 있어. 언니를 외모를 좀 떠오도록 해. 어, 내가 왜 언니가 떠다 먹어. 나도 귀찮단 말이야. 아니, 야, 네가 동생이니까 언니가 시키는 건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시켜먹으려고 엄마한테 동생 낳아달라고 졸른 건데. 어, 그럼 나도 엄마한테 동생 낳아달라고 해야지. 야, 그거 있어봤자 우리가 똥귀저귀 밖에 더 갈겄냐? 아, 나 그래도 동생 같고. 어, 그러면 언니가 동생 해줄게. 어, 난 귀여운 동생이야. 야, 언니, 나 이거 읽어주라. 어, 언니, 그게 뭐야. 나 진짜 동생 갖고 싶단 말이야. 동생, 동생. 제대로, 제대로. 어찌 하체 또 제대로. 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내 밥그릇 챙기기도 빡센데 말이야. 그걸 좋다고 노나먹게 생겼냐 내가. 가뜩이나 새파랗게 젊은 것들을 막 치고 올라가지고 명태를 시키느니 한직으로 보내느니 마느니 이러는데 아주 밥줄이 간낭간낭해 요즘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하니까 어른날 할 때 뱉는 거. 겁먹지다. 아주 뭐 언니가 말을 하면 들어쳐먹는 맛이 있어야지. 이거는 뭐 귀맞고선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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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실하니까 말이야. 어머, 어머 동생도. 어머, 울어요. 눈물도 흐내라,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누가 죽었어. 뭐가 이렇게 더럽다고. 어, 가지. 정근아 언니가. 미안하다고? 어, 미안하다고. 언니가 그 이상. 다시 낫으란다고? 어, 그럼 다시. 언니는 이제 행동 다 뻔해. 내가 다 한다 뭐. 그럼 이제 언니가 뭐 할 줄도 알겠네? 그럼 언니가 이제 나왔듯. 아, 그렇지. 뱉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언니. 연기야, 특종 있어? 아, 요새 왜 이렇게 특종거리가 없냐? 아, 진짜 이러다가 우리 동네 신문서에서까지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네. 연기야. 반가, 반가, 좋은 점심. 안녕하십니까? 응. 난 특종에 살고 특종에 죽는 우리 밀어부추 신문서의 국장, 정국장이야. 이야. 특종 한번 잡아보자고. 예. 아, 참. 내가 오늘 출근하다가 보니까 아주 신기한 걸 봤어. 우리 신문서로 슈퍼맨이 날아들어가던데? 잘못 보신 겁니까? 잘못 본 거지? 네, 잘못. 슈퍼맨 없어. 어, 없어. 물여 있어. 물여 있어. 자, 우리 신문서에는 말이야. 특종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뭐 특종 별거 아니야. 독자들이 시선 조금 끌어주고 약간 과장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밀어붙이면 돼. 오케이. 어떻게? 밀어붙여. 특종. 특종 보고 해봐. 국장님, 요건 진짜 특종입니다. 그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요.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대선 후보가 2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야, 이번 투자에서 진짜 맞지 않습니까? 이슈 되겠어? 신문 상했어?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봐라, 내가. 예. 20명 가까이 되는 대선 출마자들. 20명 가까이 되는 대선 출마자들. 알고 보니 슈퍼주니아. 알고 보니 슈... 예? 밀어붙여. 아니, 아무리 그런... 대선으로... 슈퍼주니아. 알리바마가 사실의 도둑이라고 그러려고 다 참은 거야? 예? 다음, 저한테 진짜 특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화의 자존심 로버트 태권브이 아시죠? 이 태권브이가요. 2009년도에 영화 C4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이거 특종 아닙니까? 대단한 태권브이. 야, 이게 써 신문 사겠어. 일단, 그럼 어떻게 해요. 기사가 이것밖에 없는데. 다닫아, 다닫아. 예. 태권도의 자랑, 태권브이. 태권도의 자랑, 태권브이. 알고 보니 노란띠. 알고 보니... 예? 밀어붙여. 아니, 국장님. 아무리... 아니, 노란띠라고 해. 태권브이도 한 번... 알고 보니 유도보이라고 그러면서 참은 거야? 우리 출출한데, 치킨이나 시켜먹을까? 야, 치킨도 저... 야, 치킨도 저... 오케이. 치킨 먹자. 찬란한 치킨집이죠. 네, 여기 치킨 한마리. 밀어붙여. 네, 찬란한 치킨집에서 왔습니다. 제가 암탉으로다가 맛있게 튀겨왔어요. 아이고, 침 돌리고. 잠깐만. 콜라 어디 있어? 저희 가게에서는 두 마리 이상 시켜야 콜라를 드려요. 콜라 안 줘? 못 주죠. 안 줘? 못 주죠. 아, 진짜. 특정, 이거만. 특정. 바다 저거. 예. 찬란한 치킨집 암탉. 찬란한 치킨집 암탉. 알고 보니 트랜스젠더. 예. 트랜스젠더. 예, 얘기하만 하십시다. 이러니까 신분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콜라도 드리고 치킨 한마리 더 서비스로 드릴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정경기사. 정경기사. 찬란한 치킨집. 찬란한 치킨집. 청와대 납품업체 선정. 이야. 아, 맞습니다. 소화제까지 해봤습니다. 아, 맞다, 맞다, 맞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요 앞 공원에서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고 있대요. 생일빵이래요, 생일빵. 생일빵이래. 생일빵. 아, 진짜. 아, 깜다, 진짜. 국장님,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죠? 제가 사진까지 있는 진짜 특종을 잡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짠. 노무현 대통령이요. 중국 조석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에 왔을 때 그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났던 순간 그 순간에 사진을 찍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둘이 같이 있기는. 일수되겠어, 신문 사겠어. 아니, 그건 사진까지인데 그럼 어떡해요?